가나가씨에. 잘 지내셨습니까? 양수청장이 또 행패를 부리지는 않고요.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. 괜찮으십니까? 천수 도련님도 아니시면서 왜 자꾸 제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까? 더 이상 나타나지 마십시오.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로 절 걱정하는 말 따위 듣고 싶지 않습니다. 그댈 지우려고 애써 보아도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아 다신 볼 수 없는데 다신 볼 수 없는데 또 헤매다 혼자서 운다 바보야. 정신 차려. 저분은 천수련님이 아니야. 돌아오시지 않으실 거야. 난 잊으셨을 거야. 네가 그래달라 부탁했으니까. 괜히 다시 그 multicultural 형은 매일을 올 수 있겠죠. 서울 나는 매일을 올 수 있겠죠. 아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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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흑. 제이돌. 제이돌은 옷. 제이홉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